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린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에게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반과 또 빌립과 부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몽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자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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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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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말입니까? 한글자막 by 한효정 원망하니? 사도들은 한글자막 by 한효정 원망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무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스라엘 이스라엘 출신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본토 살아요 본토 이스라엘에서만 자란 사람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이들이 매일 구제해서 다시 말해서 구제하는데 음식과 또 의복 이런 배급을 해주는데 헬라파 사람들이 자꾸 누락이 되는 거예요 헬라파 사람들이 외부에서 왔기 때문에 이 히브리파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왜 차별하나 우리를 왜 우리는 차별하냐 외부에서 왔다고 같은 유대인인데 같은 그리스도인이고 같은 재단인데 왜 우리를 그렇게 차별하냐 그런데 이런 구제 문제의 이면에는요 더 큰 사탄의 전략이 숨겨져 있어요 표면적으로 드러난 게 구제 문제지만 본질적으로 뭐냐 사탄이 하는 전략이요 히브리파 헬라파 8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8을 만들어 버려고요 8을 만들어 버려 경상도파 전라도파 8을 만들어 저끼리 놀아 저끼리 썼다 저끼리 이렇게 다 8을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8을 만들어 버리면 힘 빠지잖아요 요쪽이 반대하고 찬창하고 요 찬창하고 반대하고 이렇게 해서 한국교회에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반대를 하면 반대합니다 서로 막 싸운 겁니다 이 두 가지로 딱 우리 할라파 나누어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 사단 전략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렇게 되면 교회 부흥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원리스가 안 되면 교회 부흥이 안 돼요 먹어주지 않기 때문에 서로서로 비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흥을 가로막는 결정적 건립들이 뭐냐 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노는 거예요 사단의 다름이 뭐예요 마귀입니다 마귀 마귀를 뜻이 뭐예요 이간 자란 뜻이에요 이간식 그러니까 서로 이간식입니다 이간 갈라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가 교회 굳이 못하도록 하는 결론이에요 교회가 다 교회 굳을 못하도록 전국 전세계 지금 교회 다 무너졌습니다 사단 전략으로 미국 교회 문 다 닫았습니다 한국 교회도 지금 마찬가지 아무 힘이 없습니다 다 쪼개놨어요 다 쪼개놨어요 다 분열시켜놨어요 장로교만 해요 장로교만 해도 수백 교단이 있어요 수백 수십이 아니라니까요 수백 장로교도 엄청 다 잘라놓고 교회 아무 힘이 없습니다 교회 분열을 다 쪼개놨어요 저는 모태로 자는 사람 교회 분열 시기 엄청 많이 봤어요 싸우는 거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세계교를 다 보고 있습니다 사단의 전략을 다 보고 있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역사하는 걸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간식이 이간 편 갈라놓고 사단이 말이죠 장식이 삼장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 이간식이 있다니까요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살아 아담하고 싹 찾아갖고 하늘을 싹 쏟이도록 이간 딱 시켜보니까 온갖 고통과 저주 이 엄청나게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 사단의 간기요한 술책에 다 넘어갑니다 조그만한 정안하에 다 넘어가 버려요 초대교회는요 이런 사단의 공격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단이 공격했는데 성냥 조금만 했던 사도들은 곧바로 이 문제의 본질을 바로 해결해 버립니다 2절 봅니다 열두 사도가 우리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에게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의 대체가 뭐예요 아주 지혜롭게 서로 간에 누가 잘했다 못했다 따지지 않았어요 그거 따지 뭐 헬라 헬라파 유대파 전혀 따지지 않았어요 모든 책임을 자신이 자신들에게 돌렸습니다 자신들이 말씀 증거하느라 전무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여기 본문에는 접대라고 접대가 전의 성경에 구제입니다 구제 구제를 말합니다 구제 사역을 집중했단 말이에요 하도 구제받을 대상이 많으니까 그걸 집중했단 말이에요 요즘 표현하면 교회 해야 될 일 안 하고 맨날 행정만 해요 행정 그 말 앉아가고 본질로 접어버린 거예요 말씀 전하는 것에 소홀하게 되니까 교회 영적 상태가 문제가 생겨뿐 거예요 영적 문제가 그래서 교회는요 말씀 기도 전도 안 하면 문제 오게 돼 있어요 문제가 생겨야 되었다니까 영적 싸움을 처절하게 싸워야 돼요 뭐로?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아멘 그래서 싸워야 돼요 말씀 중심이 안 되면 뭐가 돼요? 상시의 삶자 나중심이 됩니다 나중심 인본주의 막 극치가 나옵니다 나중심 어? 나같애가 나버려요 결과적으로 공동체 원리에서 다 깨버립니다 사단은 교회 깨는 게 전문이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사단 눈에 보입니까? 사단 지켜봅니까? 사람들 생각 속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사도들은요 이런 본질적 표현을 하면서 매일 구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일 해야 되니까 일꾼을 뽑기로 결정했어요 사실 소수의 사도들 12명 이런 부분을 일일이 감당을 못해 만 명이 넘는데 지금 이 현실적인 불가능했기 때문에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신들 추러의 배가 가운데 200만 명이 200만 명 200만 명이 나오는데 200만 명이 사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겠어요 이 소송 문제가 이 법적 문제가 이 모두 다 모세가 결정해야 돼요 모세가 아침부터 밤까지 재판하는 거예요 그거를 장인 이대로가 보면서 야 저라도 죽겠다 지금 그럼 재판을 하려고 그러면 문제 하나 해결려고 그러면 받는 사람도 하루 종일 쓰셔야 되고 모세도 하루 종일 내야 되는데 이대로 장인이 그러면 야 너 그러다 죽어 일꾼 세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세우잖아요 이렇게 세우라 그러니까 아 그래 되겠습니다 하고 그걸 세우잖아요 이렇게 구제 문제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일꾼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오로지 기도와 말씀 사이에게 전부 하겠다 라고 결단을 해버립니다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에요 교회 안에 여러분 각자에게 좋은 직분이 있어요 교육자가 전부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세우냐 이렇게 청직이 교회를 세우고 매년 청직이 직분을 주잖아요 청직이 우리 교회의 재직이 뭐 5400 몇십 명이요 재직이 집사 이상으로 그런데 이 직분을 소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직분이 있는데 이걸 소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다른 누군가가 교육자가 하든지 누군가가 대신 해 줘야 되는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본질적으로 모든 걸 다 놓쳐야 되고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교회는 절대 부응이 없습니다 교회들이 대부분 다 그러고 있어요 지금 직분을 받아도 이게 무슨 직분인지 사람이 준 건지 교회가 준 건지 하나님이 준 건지 몰라요 관심이 없어 그러면 그 직분 축복 받으러 준 직분을 통한 축복은 다 막히는 겁니다 군군 신신 부부 자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왕은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자식은 아들은 아들답게 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각자 자기 직분과 역할에 충실하면 그 사회는 안정이 되고 그 사회는 발전되고 성장하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영계 모든 성도들 강단의 언양을 붙잡은 이 신앙의 본질을 분명히 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에 올인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직분 착하고 충성된 직분에 올인하는 제가 직분을 올인했어요 구역장 부장 회장 직분 맡아서 심지어 장롱하면서 재정 모두 올인 그 1년 나는 그것밖에 생각하지 다른 아무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직분을 통해서 얼마나 기뻐하던지 전국 세계관정단 전국 전국 사업하면서 1년에 100개 이상 누가 나는 그건 가기 싫어하는 사람 원고 없어 다시는 안 갈 거니까 하나님께서 또 가 또 가 또 간 게 1년에 벗겨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서식이 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원교회 이 부흥의 성장을 이루는데 귀한 증거 가지는 정인되시기를 점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이 이끄는 부흥입니다 5절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서대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라와 니가 노루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득에 입교했던 안대옥 사람 니굴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사도들이 일곱 명의 일꾼을 세우겠다는 지안에 초대교회 이 성도들이 다 찬성하고 서대반과 빌립을 비롯해서 일곱 명의 일꾼을 이 성도 스스로 다 그렇게 추천을 하게 됩니다 독특한 것은 이들의 이름을 보면 전부다 헬라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왜냐하면 헬라파 사람들이 다 뽑혔어요 왜냐하면 이들에게 갈등을 아예 없애고 서로 원리스 이루도록 원리스 이루어서 사역하도록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들이 리더로 섰다 이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성령인도 받고 쉬운 건데 일곱 명이 왜 섞어 하지 왜 유대 히브리파하고 좀 섞어 하지 왜 헬라파만 다 뽑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럼 또 갈라죠 이 헬라파만 뽑았는데 향후 진행될 보금사역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히브리파 이 유대인들은요 히브리파 본토에서 자란 유대인들은 이 선민의식이 무지 강했어요 선민의식이 강해가지고 다른 종족 다른 민족 이거 상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제 성지출에 가보면 알아요 우리를 보면 짐승같이 봅니다 이방인들이라고 먹는 음식을 다 버리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주는 거 먹어야 돼 거룩한 땅이야 더러운 거 다 버려 이거 완전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 2000년 지난 지금도 똑같습니다 가보면 그때는요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체질적으로 체질적으로 수용을 못했어요 자 이와는 달리 외국에 살았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체질적으로 훨씬 더 그래말로 수용이 강했어요 이 사람들은 뭐 외국에 자랐기 때문에 다 모든 종족 모든 민족 그래서 자랐어요 다행정 8장에 보면 7명의 일권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 핍박 중에 사마리아로 가잖아요 사마리아에 가서 보험을 전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안 갑니다 안 가지요 근데 헬라파 출신이니까 빌립이 다 품어 본 거예요 그냥 가서 다 품어서 사육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도 빌립이 가서 그냥 결김없이 보험을 전파하고 세례 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런 열린 마음을 가지세요 열린 마음 열린 마음 누구든지 간에 수용할 수 있는 내가 안 맞다고 해 그니 히브리파 사람이 따라하십시오 오늘부터 헬라파 사역자 되자 헬라 사람 다 수용 싹 다 헬라 사람들이 다 수용할 수 세개 보험하려면 그래 대야지 아 나 저 사람 한 매너 안 좋아져 나 저 사람 딱 싫어 딱 내하고 문화가 안 맞아 너무 이삼 성격이 이상해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다른 거라니까 2, 3, 7 나라 전종적 보험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떼라 이 말이지 그릇이 좀 떼라 세상 살면서도 이런 사람은 행복합니다 이런 사람은 거침이 없습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 사랑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곤란하고 판단하고 따지면 그 사람 고독한 사람이 아무도 옆에 안 옵니다 이 사도들은요 선정된 일곱 명을 안수하고 공식적으로 교회 행정과 관리 구정화 재정 완전히 맡겼어요 오늘로 말하면 중직자죠 중직자 중직자 교회는요 중직자의 역할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교회 부흥과 직접 연관이 되기 때문에 중직자 한 사람이 어떤 영향력을 입히는지는요 오늘 본문에 이어서 나오는 서대반과 빌립의 사역을 보면 잘 나타나 있어요 한 사람 이들은 단순히 행정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메시지를 잘 말씀 사역자죠 뒤에 나옵니다 서대반이 성교할 때 그 설교를요 아브라함 부터 예수까지 2000년 동안 쫙 1절 60절을 끝내버려요 그 정도로 성경이 팍 새겼습니다 메시지 있었습니다 메시지 막연한 구제만 한 게 아니니까요 제자들이니까 메시지 메시지 장로님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들 안수님 사님들 중직자들 메시지 있길 바랍니다 메시지 메시지 말씀 사역 그만큼 이들이 뭐 영적 수준이 있었어요 심부름하고 막 그렇게 녹아다 하듯이 그거 아니에요 본문 3절을 보면 이들이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는지 보여주시죠 이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뭐요? 칭찬받는 사람 사람들은 칭찬을 받아야 돼요 하 나 저 장로님처럼 나를 신을 자고 싶다 나 저 권사님처럼 배우고 싶다 이래 돼야 돼요 아멘 신앙의 모델 야 저분 볼 때 부럽다 신앙 저 신앙 이들의 선정 기준을 보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신 받는 일권의 중요한 영적 자질 그걸 보여준 거예요 무엇보다도 뭐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 성령과 지혜는 뭐요? 마치 동전 양명과 똑같지요 성령과 지혜 성령이 바로 지혜 영이기 때문에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기당하고 뭐 이런 거 하지 않아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 성령은요 지혜 영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도 통달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깊은 것도 다 할 정도 하나님이 우려해 주시는 능력이 지혜의 크심을 깨닫는 뭐요? 지혜와 개시의 영을 주신다 남들은 잘 몰라요 영의 세계는요 지혜와 개시의 영이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뭐요? 지혜 충만한 사람이에요 지혜 충만한 어떻게 저렇게 지혜롭게 사회를 잘 할까? 어떻게 열매를 마지 말할까? 그 성령의 사람이에요 머리가 좋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의 수 있는 지혜로 하시는 거예요 지혜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삶이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다 하나님의 뜻과 이 교획에 담긴 말씀으로 충만한 거예요 말씀 입만 열면 하나님 말씀이 잘잘잘 나와 그냥 말씀이 잘잘잘 세상적인 그런 말이 아니라 정치적인 경제적인 그런 말이 아니라 말씀이 잘잘잘 하나님 말씀대로 윈도 받기 때문에 일을 지혜롭게 처리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모두를 모여 살리는 자리가 살리는 다 살리는 거예요 살려야 돼요 살리는 자리 이렇게 되면요 칭찬은 따라오지요 아멘 칭찬은 따라와야 돼요 여러 부스에서 일을 한다고 여러 부스에서 다른 사람 힘들게 하면 그거 틀린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따뜻하게 편안하게 해주면서 끌어가야 돼요 그게 성경의 사람이에요 아이고 나 저 장면이 보면 너무 힘들어 그럼 틀린 거예요 빨리 갱신해야 됩니다 변명하지 말고 아멘 너무 그렇게 모두 사람 말씀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모두를 살리는 칭찬 칭찬드려요 여러분 회사 가서도 마찬가지 저 저분 야 모두 입에서 다 칭찬해요 이 정상적 그리스도인이에요 친척들도 그래 집안 사람들도 참 정말 멋있어 칭찬해야 돼요 친구들 중에도 저 친구 진짜 달라 이래야 돼요 맨날 믿는다 하면서 입만 열면 예수 예수 하면서 밥 얻어먹어 그럼 아니지 얻어먹으면 안 돼 그건 일단 증거예요 그럼 일단 사놓고 먹여야 돼요 이 말씀 음식도 먹이고 말씀 또 먹이고 아멘 그래 짱이지 기독교인들이 참 희한해요 외부 사람들은요 밖에 사람들 밥 한번 삽니다 그게 관계예요 관계 한번 삽니다 뭐 니만돈 나도 입다 없으면 카드클로 사지 근데 기독교인들은요 계속 얻어먹어요 외롭 말고 다른 내가 수용으로 있을 때 이야기 이것들은 이 병신들이가 왜 내가 사면 계속 얻어먹어요. 열 번 다 얻어먹어요. 내가 이것들 상대 못하겠구나. 어떻게 인생이 그렇습니까? 세상 살면서. 사회생활 안 합니까? 어떻게 그리 사냐고. 회장이 한번 샀다. 내가 한번 샀게. 석이가 한번 사고. 석이면 사는 나도 한번 샀게. 내 평이 이지만 나도 한번 샀게. 아멘. 그래 습관되면 밖에 나가서도 인기 짱이야. 무조건 사면 무조건 사. 카드 끌려가면서 막 싸. 왜? 보금을 위해서. 아멘. 보금을 향합니다. 보금을 위해서. 이렇게 되면 칭찬이 따라오죠. 그래서 강단과 이웃사되는 삶이 중요합니다. 전 영원성도 강단 흐름과 이웃사되면서 나가면 이 교회는 붕이 따라오게 되었다. 보면 실제로 보면 이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믿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흐드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퍼져나갔다는 거죠. 말씀이 점점 그렇게 왕성해진 결과로 영적 숫자 늘어나게 되어있고 부흥되게 되어있다. 본문 내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았다. 이 말이 뭐요? 급속도로 성장했다. 이제 헌담 끝났습니다. 이제는 헌금 거두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기 때문에 이 세계에서 아주 어디든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호람대원을 다 들이기 때문에 영적 급성장, 교회 부흥의 급성장. 세 가족 돌아다니라 걸릴 게 아무것도 없어. 이제는 몸은 편안하게 방울이 안 돌리니까 부담 없고 편안하게 전도할 수 있어요. 전도한 사람이 이제는 큰 힘을 얻을 수 있어요. 하면 왕아 시험 들 일이 거의 없어요. 영계 모든 성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여러분 속에 말씀이 점점 쌓여지길 바랍니다. 왕성하여 강당과 입사되는 언약적 삶을 통해서 허도한 제사장의 무리 다시 말해서 돌아올 것 같지 않던 사람들이 제사장은 안 오거든요. 원래 유대교회 제사장인데 이분들까지 다 지금 돌아온단 말이에요. 지금 얼마나 영향이 컸던지 도저히 예수 믿지 못할 대상이 어느 날 나를 보고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 가정구원이 일어나. 가문구원이 일어나. 친구 지인들이 죽게 돌아와. 생명 회복의 증거이 나기를 제원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The Five Star Church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별 다섯 개의 교회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는 이 호텔 등급을 정할 때 무궁화 표시로 그렇게 정하지만 세계적으로는 다 별로 그렇게 정합니다. 별 세 개는 일반 호텔이고 별 네 개는 특급 호텔인데 별 다섯 개는 초특급 호텔이에요. 별 다섯 개짜리 호텔이 되려고 하면 건물뿐만 아니라 시설뿐만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비스 질이에요. 이 투숙객들이 와서 정말로 최상의 서비스를 그렇게 받도록 힐링시켜주는 그 시스템이 다 되어 있는 것을 초특급 호텔이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최고의 영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적 공동체 애들부터 탱아부터 시작해서 전부 전 누가 와도 협조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적 공동체 불신자가 와서 진정으로 다 불었고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교회 저는 영원교회가 별 다섯 개짜리 교회라고 자부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가 저런 스카이 아트홀이 있습니까. 어느 교회 있습니까. 국가에서 허가 다 받고 공식적으로 예술 그야말로 공연장으로 만들어서 불신자들이 한 주에 몇 백 명씩 몇 채 명씩 왔다 갔다 한 달에 1만 명 정도 발을 디딜 수 있는 이런 이방인의 뜰을 붙어 시작해서 얼마나 뭐 쫙 갇혀놨습니까. 아까 뉴스 보셨죠. 그것 보고도 입이 안 버려진다고 곤란해요. 3일적으로 운동을 펼쳐가면서 그렇게 생명 살리는 운동 전 세계 2, 3, 7나라 복음하자고 장로님들이 제비를 뽑아서 그냐말로 전 가족이 전 영원가족이 다 원팀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 끝까지 만민에게 모든 족속으로 여기에 포커스 맞춰서 나가는 영원교회 별다섯 개짜리 영원교회 여러분 3일조를 구성을 해서 제2의 부흥행전을 선 내려가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짐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원교회를 참고로 별다섯 개짜리 최고의 주님의 교회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초대교회처럼 부흥행전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본질을 붙잡고 늘 말씀 속에서 말씀으로 충만한 그런 주님의 성도를 다 되기도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받들어 기도합니다.